뭐야? 뭐 하세요? 야! 저거 봐봐, 저거 봐봐! 가서 고객 얘기를 한 번씩만 하고 와! 집이 너무 크잖아! 저거 다 판 거야! 야, 무릎까지 안 썼어, 문이! 이걸 지금 집 집 깼다고 이렇게 파 놓은 거예요? 퍼를 터뜨려, 터뜨려! 너무 커! 송구야, 이제 시작해라! 송구야, 집 집 만들어주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우리 코칸기 때 훈련하면 6개 해가지고 A 텐트 만들거든요? 까봤어? A 텐트? 그럼요! 아, 이거! 이거 2인용 텐트로 3개 만들어야겠는데요? A 텐트! 이렇게 2개를 세우고 그 우리 인디언 텐트 같이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이 나무 토막을 세워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드는 텐트예요! 더 높여봐! 어? 그래! 인디언 텐트! 인디언 텐트! 제가 얘기하는 게 저거야! 아, 이거야? 그 자아! 그 자아!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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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 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방안 효과도 없고요 비닐을 여기까지 넓게 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자는 거지 동구하게 내버려 둬가 각자의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 아니, 3대3으로 나눠서 니가 만들어! 그래, 3대3으로 만들자! 아니야! 난 동구편! 나도! 나도! 1대1은 1등 빤인데? 일단 제가 텐트를 모델하우스나 만든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형, 보자! 일단 동구랑 내 거 한번 만들어 볼게! 난 동구랑 내 거 만들 거야! 안 도와주면 동구랑 못 자! 안 도와주면 동구랑 못 자! 안 도와주면 동구랑 못 자! 형태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형태만! 육각형으로 가져오세요! 하얀만 만들어 봐! 동구야! 그래! 자, 네 뭐한테 하세요? 뭐, 뭐야? 방법이 있나 봐! 됐어? 보고 말아서 그냥 이제 잘 거야! 김형태! 아, 다운돼? 그냥 크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했냐고! 흉으로! 1목과 사이! 난 내 거 1위로 내 거 안 될 거야! 오케이! 그걸 더 빠져! 그럼 거기서 자는 거야! 혼자! 뭐? 그렇게 찍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동민아, 서울대 로고 만들냐? 어? 샤아? 샤아 만들어 샤아. 됐어. 여기가 여기 위에 지붕이라는 거지? 안 놔야 되고 여기를 이제 뚫어요. 뚫었어. 이 면을 말뚝을 박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넓다야, 넓다. 여기는 말뚝을 박아야 되고요. 됐어, 여기 내 거. 잡고 있어봐. 이게 3인용이래? 어... 3인용 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뚝을 박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무늬예요. 무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나무를 잘라야 돼요. 나무가 너무 길긴 해. 확실히 바람은 피한다. 나무 짧은 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래요? 짧은 건데 그거보다 더 짧아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가능하잖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씨. 처음부터 애가 걸렸으면 됐잖아. 아까부터 정말 이거 괜히 다 파고. 자, 해보시죠. 쓸데없이 딴맛 났어, 딴맛. 괜히 화장실이랑 만들고. 가, 빨리 똥이나 싸. 눈을 치워야 돼. 눈에서 잘 수는 없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거 묶으라고? 네, 여기만. 여기만. 야, 동구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여기랑 여기면 이 두 개를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어요. 야, 동구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야? 동구야, 이거는 어디 묶어? 동구야, 일단. 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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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야, 이건 어디 있는 거야? 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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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야, 분신술 안 내냐? 분신술. 야, 머리카락 하려고 해가지고 휴. 누가 안 내냐고? 동구, 빨리 방송으로 분신술 해줘요, 여섯 명으로. 동구야, 어쨌든 나나 준호 형은 청약 1쑤이다. 네. 어, 그렇지. 청약이. 벌써 청약 두었어요? 야, 여기서도 이런 게. 참. 너무하다. 왜 했어야지. 자꾸 직각 올라와. 아니, 진짜. 아유. 아유, 정말. 아유, 추워. 아유. 형, 안으로 들어와 봐. 형, 누워봐. 네? 너 그렇게 누우면 되겠다. 어. 누워봐. 됐네. 잠깐만. 진짜 편하게, 편하게 누워. 와우. 야. 딱이네. 봐봐, 눈이 와도 존나 봐봐. 야, 눈이 와도. 아, 딱이네. 야, 눈이 와도. 야, 눈이 와도. 아, 딱이네. 눈이 와도. 어, 어. 야. 보다구가 대단한데? 형, 추워, 추워. 야, 얼음이야, 얼음이야. 너무 추워. 아, 그럼 이렇게 짐 만들면 안 되겠다. 어? 안 되겠다, 나와. 어? reek Haoic Marvel